가방끈이 길다. 가방끈이 길다. 가방끈이 길다. 가방끈이 길다. 가방끈이 길다. 예문 1. 그는 다양한 학문을 연구한 덕분에 가방끈이 길어졌다. 예문 1. 그는 다양한 학문을 연구한 덕분에 가방끈이 길어졌다. 예문 2. 그는 다양한 학문을 연구한 덕분에 가방끈이 길어졌다. 예문 3. 그 회사는 가방끈이 긴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했다. 예문 3. 예문 4. 예문 4.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지식 교류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문 4.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지식 교류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문 5. 예문 5.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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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공부 공부 주제 연구 복잡하다 컴플렉스 해결하다 전문가 엑스퍼트 경쟁력 기여하다 공부 顯록 시가 대파 TO CONTRIBUTE 땡큐 김쌸 한국어 situ 공 nghĩ